엔진 스팟입니다.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1%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평균 총수 지분율은 0.8%로 지난해보다 0.1%포인트 낮아졌습니다. 계열사와 공익재단 등이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내부 지분율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10대 그룹의 내부 지분율은 58%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 1999년 1.8%였던 10대 그룹의 총수 지분율은 20년 만에 절반 이상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내부 지분율은 6.5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